네 방탄소년단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중가요를 알아보는 시간 방탄가 오늘의 무대는 되게 깔끔하네요 아니 근데 저희가 보입니까 요에 갑자기 다들 이렇게 맞추는거죠 오늘 어떤 걸 하시는건가요 대중가요 방탄 장악퀴즈 이걸 뭘 의미하는거죠 장면이라고 할까요 자 어떻게 왔으니까 퀴즈네요 퀴즈 특별히 이번에는 부저를 준비할 수 있다 부저? 부저가 있어 이게 부저통입니다 여러분 부저예요 부저통 뭐 이거 뭐 순서 상관없다 난 럭키 가이드 동시에 하나 둘 셋 저 1위입니다 저는 3위입니다 이 테리타월인가요?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1번의 부자를 뽑은 용기군은 비행기를 적어 나뉘면 부저 오 괜찮아 그럼 시작 하나를 적어야 돼요? 적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안 좋네 야 저거 보니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2번 부적 건네주세요 병망치 소리내기? 병망치로 자신의 머리를 깨릴 때마다 부저 야 괜찮네 괜찮아요 자 3번 자 동점 10개를 싸우면 부저 와 야 좋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정답을 맺힐 수 있는 거예요 자 4번 부적 너무 어렵다 조글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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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조글링 할 수 있냐? 정답이 뭐 돼 이러면 이런 정답 못 맞추는 거야 정답이 없나요 나왔습니다 야 좋게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안 되나요 이거 반복 운동을 할 때마다 부족합니다 하 무겁습니다 그거 야 뭐야 오늘 너 오늘 운동 제대로 하고 가니까 야 네 자 6번입니다 좋은 건 없습니다 어 어때? 어? 오늘 결심에 쿵블링 스포 열 바퀴로 와 소중한거 푸시업 봐 푸시업 봐 푸시업 한 번 하고 일어나면 싱싱싱싱싱싱 이거 힘들어 그럼 부자가 정해졌고요 우리 벌칙을 이제 정해져 어 죽음 small 아 여기 운동기구 있으니까 운동기구로 벌칙길고 할 거 어어 괜찮아 푸시업을 하고 넘어갔어요. 버피 테스트를 하자. 뭐 푸시업도 있고. 버피 테스트. 자, 준비해봅시다. 색종이 적고 코끼리커 다섯 바퀴 돌고 동전 열 개 세우고 이거 하나 하고 3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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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동만 커버하고 한 때 마지막 정을래 하는데 정을래 해서 공 놓치면 쳐보세요. 와.. 일단 운동 기원하게 했다. 자, 오케이. 됐어. 네, 그럼 대중가요 방탄 장학 퀴즈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? 고고식 갑시다! 그런가요? 야 이거 어떻게 존까? 이게 약간 대각선으로 가게 해야 돼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아, 형 나 저글링 좀 해요. 저거 보여줄게요. 저거 어떻게 하냐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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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저희. 이거 지민이가 더 잘하는 거 같은데? 좋아. 오야야야. 오야야. 이해를 할수록 이런. 레몬해봐. 이렇게. 이렇게. 아, 이거 똑같은 거야. 똑같이 한 거야. 첫 번째 단계는 네이버 지식 퀴즈입니다. 네이버 지식 퀴즈입니다. 어케 priorit! 사면 원하는 Dlategoしょ 이해를 custom 한 해, 생 crores 김치 김치는, 야야 짜 짜 이건 무슨 말인가요? 어? 케이크 scripture 백 칭찬이가 유명하고 있어요. 백 칭찬이가 백 칭찬이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오케이 자 아아 다섯 대응 아아 그랬냐 발발이 치어봤어 왜요 왜요 왠야묘 왠야묘 라이온킹 OST 아니 대문 바로 대문 바로 문제를 아직 안 나왔어요 아 문제 나온 줄 알았어 차이온범 뱉는데 우리 이렇게 먼저 아아 릴렉스하자고 어떤 영화에 나오는 노래가 아 아 야 이거 어느 세월에 적고 앉아있냐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솔직히 이거는 아 아 야 이거 맞춰 계속 맞추겠다 아 솔직히 오케이 자 알았어요 이게 바로 벨붕이구나 자 일단 알겠어 어떤 시기인지 알겠지 아 알겠습니다 태형이와 정국이 고맙습니다 아 벨붕이 뭐예요 네 두 번째 문제 아 그래요 자 어떤 노래일까요 하영 라디오를 들었는데 뭐예요 이거 아 아 여기 두피엠 선배님의 Put your hands up 아 아 야 야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잠깐만요 제목이 틀렸습니다 제목이 틀렸는데요 제목 틀렸죠 태형씨 방금 제목 뭐라고 Put your hands up 어 제목 틀렸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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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ut your hands up 자 틀렸습니다 정답 정답 나 다시 제일 먼저 줄 알았어 됐다 두피엠 선배님의 hands up 정답 야 야 코끼리 코라고 내가 맞추네 아 맞다 Put your hands up 와 근데 밸런스가 안 빠져 좀 대단했어요 이거 뭐야 엄마 싱크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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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새 싱글 레이디즈 와 엄마 싱크대 엄마 싱크대 나 이거 좋은 거 적기만 잡았어 이거 이거 안 보이는데 아 이거 앞에 앞에 미스에이 선배님의 유럽목민 미스에이 선배님의 백걸 국뽑 아 제목을 몰랐네 백걸 유목목민 유목목민 와 와 코크 릴 거 장난 아니네 진영 잘하네요 다음은 주세요 자 다섯번째 문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냐 저건 뭐해 아니 왜 저 사람 다리가 없나 아니 그걸 이제 아니 뭐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자이안트 선배님 시술 임창준 선배님의 소주 안전 자이안트 선배님의 냉장고 냉장고야? 냉장고야? 몰라 아무거나 말해 여러분들 저희 먹을 거 같아요 아니 저 엘리베이터가 난 카드 아 내가 그때는 뭐 술을 주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니 이게 어떻게 술이야 아니야 아니야 저 어떤 분이 덤원이고 이 남자는 고객이라서 뭘 기다리면서 이제 뭘 주는 거 같아요 이때까지 나온 답 중에 근접한 답이 있습니까? 여러분이 말씀 추론한 것 중에 그 내용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추린 것 중에 아니야 방금 내가 한 거에 맞췄던 거 같아 뭔가 건네주다 그니까요 시스타 선배님의 기비투기 아 근데 근데 똑똑하다 떠올라가지고 야쿠아 당겨 귀에 한 번 썼어 어거스트 뒤에 기비투기 아 저 동빙이기를 왜 버려요 형 아니 모르겠어요 웃기기라도 해야지 가게 만들 때 가장 먼저 뭐라고 하죠? 주문 주세요 아 주문 주세요 동방식이 선배님의 주문 와아 말 봐! 이게 어떻게 주문이야 뭔지 알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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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아 기비투미 아깝네요 아 기비투미 아 어거스트 뒤에 하는 거 아니었는데 아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잔치 돌인가요? 돌잔치 아니야? 돌잔치? 돌잔치? 뭐야 이게? 어? 글쓰네 아 돌 아 이거 그러네 상 받은 거 같은데? 돌 돌 여러 가지 있잖아 돌 아 돌 지민아 이게 어떻게 상 받은 건지 돌이지 상 받은 거 같은데? 아 다행이다 브라운아이즈 벌써 1년? 우와 아니 와 진짜 아 반대한 거 아니야? 얘가 벌써 1년이라서 벌써 1년이야? 아 저는 이게 돌잔치니까 돌에 관련된 걸 생각하고 나도 야 난 잔치 돌 내가 맞혔는데 방금 세레모니가 너무 불렸어 괜찮아 괜찮아 편집된 거야 이거 뭐야 진짜 다 보여주세요 나야? 지민이 형이랑 뭐예요? 아 이게 뭐하는 거야 아 뭐야 이거? 아니 저거 못 깨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얘 아파 나 왜 이렇게 구웠냐? 뭐야 이게? 이게 뭐야? 저, 저 하겠습니다 어, 어, 했어요 러블리즈의 아츄우! 재채기만 떠올려면 아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재채기는 알고 싶다 난 재채기만 하고 아츄라는 노래를 몰라 아, 나는 그 바라만 멈추어 나오는데 야, 저거 어떻게 재채기 하고 생각해 재채기만 하지 보이긴 하는데 아츄라는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심지어 본인도 전혀 무슨 상황이란지 모르는데 야 괜찮은데? 진짜 예배했다 야, 나 이러다가 내가 알 것 같은데 야, 야 이거 소름 돋네 뭐야 저게 자, AOA 선배님의 심쿵해 오, 아니야? 나 가수바퀴 어떻게 놀아! 에이트 선배님의 심장이 없어? 백지영 선배님의 심장이 없어 아, 진짜 야, 진짜 한 분에 못 맞춘 사람 있어요? 한 분에 더 못 맞춘 사람? 나 못 맞춘다고 야, 필리핫도 저 형은 나만 못 맞춘 거야 지금 네 왜 1번을 뽑아가지고 고유 슈가 님 남편은 진 진 꼴찌 누구예요? 꼴찌 너요 네,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야, 귀, 자 자, 자 상 reflekt 아 но 연준 그냥 ılan 안 된다 싶다면 춤 진짜 모르는데 나 아 춤은 강하네 이거 제이홉이 알잖아 춤 강하네 첫 번째 2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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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아악 아니 쟤들 접지 않았어요 아니 쟤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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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냥 그냥 낫나가서 펴졌다고 낫나가 펴졌다니까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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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덮었어요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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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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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던져 이게 아니야 날렸다니까 나 진짜 꼴뚱을 피했네요 아 이거 노래 이름 몰라 트와이스 치어럭 야 동작이가 어떻게 되세요 트와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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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노래 이름 미안해요 예예예예예예예 야 이거 내 세상이네 이거 뭐야 이거 아악 캣사연의 선배님들 위아래 위 Friends 구이하게 아래 위 아래 근데 솔직히 이게 너무 솔직히 저는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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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기웨일 선배님의 짧은 ROS 후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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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iresiresiresires 아 이거 이제 더 чет 다 어쨌든 자 인정합니다 자 인정합니다 비행기가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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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이거 비행기 아니라고 예정 serpent 아니요 łam 날라가 피어진다 이거 어떻게 만든 whoever 우는지 알 effic?? 일 Tucson laughing 아 안돼 안돼 형 adjustments 러시안 룰렛이고 제가 아는 춤이 이거 바뀌었어요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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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봇인가요? 라이 맞다니까 맞다니까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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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틀어낼게요 춤 서주세요 춤 서주세요 미쳐버리겠네 진짜로 각기 춤 아니었어요 방금? 야 근데 너 짚고 넘어가자 러시안 룰렛이니까 오 백백백 아닌가요? 이거 아네 이거 네 몰라 이거 몰라 몰라 어떻게 알지 아니 아무도 안 쓰면 돼 빨라지는데 아 맞아 맞아 이거야 나도 이거 안다고 이거야 이거야 아 정답이야 이거 아니 형이 하려고 했던 거 뭐예요? 형이 하려고 했던 거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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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체모로 이게 뭐냐고요 빡빡빡빡 러시안 룰렛이 신고예요 러시안 룰렛이 어 몇 명이라고 했어 내가 정답으로 인정 아 진짜 내가 춤을 못하는 건 아니야 해지만 잘 알아서 세모님이 어느 정도 안 해줄게요 아우 나 한 문제 또 네네 다음 문제 뭔가요 형 어쩜 1등이 다 지긴 했다 와 이거 이거는 진짜 이거야 와 저 노래 이름이 제목이 생겼다 너무 너무너무 자 춤 추세요 냠냠냠냠냠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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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der 내가 이게 이게 뭐야 제가 엠 fod 수가 없음 뭐 이런거지 그럼 이거 뭐지 이 형은 이거라 이거라 생각한 거야 나 뭐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! 맞아 이거예요 이거 똑같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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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근데 이번 판은 누가 이긴 건가요? 하여튼 이기면 1위는 예 몇 문제예요? 2번 정도인가? 확벌이 제일 높은 생선의 이름은? 확벌이 높은 제일 높은 생선의 이름은? 진영 이런 거 진짜 잘해 진영 해라 놀아줘 선배님의 고증만 그렇지 진영이 너무 열심히 놀겠네 내가 안 된다 이러고 나왔어 이건 근데 진영한테 약간 유리한데? 진영이 저는 그냥 관전하겠습니다 이제 봐도 못 가야 돼 관전 라인은 뭐야 저게? 뭐야 이거? 아 나 이거 알겠다 야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샤이니 선배님의 링딩동 그렇지 네 두 개 다 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안 했어요 했어? 했어요 아니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를 찍어주시는 비디오 판독님 있어요 판독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? 솔직히 말해서 데드리프트 두 개 했어요 했어요 아 데드리프트 두 개 했다는데요? 아니 조용히 해봐요 했지 않지? 해 뭐야 저게? 뭐야 이거? 아 나 알겠다 야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샤이니 선배님의 링딩동 됐어요 아 마요 저 진짜 됐어요 이렇게 자 했으니까 비굴 정답을 드릴게요 야 지금 거의 엎드려 빠져만 한 한 시간 동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한 시간 동안 엎드려 빠져만 하고 있어요 가수 박효신이 좋아하는 신발은? 뭐야 그게 빠 슈가 박효신 선배님의 야생 아 대박이다 아 맞아요 아 자 마지막 문제 가수 성시경을 보일 수 있는 옷은?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너무 쉽다 젤리핀지 아니야? 너무 쉽다 성시경 선배님의 거리에서 그렇지 아 근데 아 그렇지 볼지 한 명이 받았는 거야? 그러면 제가 아재객으로 하나 하죠 진영의 아재객은 어? 진영의 논센스 제가 얼마 전에 만들어낸 거예요 아 진짜? 저의 창작 개그입니다 창작 아재 개그요? 자 문제 나갑니다 저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섬에서 태어났을까요? 아 우리 진영 핼섬이죠 핼섬 아 우리 진영 핼섬 핼섬 야 야 야 야 야 야 아까 전수구 꼴등이다 야 정구야 껍데기는 갈아 야 이걸 바로 갈수네 아 아 아 정국씨 숙목구 좀 치워주세요 무서우니깐요 다시 하시고 엔딩맨까지 하세요 정울링까지 하고 엔딩맨까지 시원하게 정울링까지 하고 엔딩맨까지 시원하게 정울링 정울링 꼴등을 보여 정울링 다 젖는 거 어때요? 아니 다른 거 줘봐 하나 하나만 날리셔야 돼요 야 이거 정울링 신랑 다시 해야 돼 아 정울링 한 번에 할 수 있잖아 아 근데 저 정울링 잘해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공기를 하고 야 야 귀엽 뭐 뭐야 자 자 뻥망치 다섯 번 오케이 투샷 세게 내린 세게 하나 이야 주돌아버리 아 자 아령 아령 오오 정전국 파워특집 컴믹이 자 자 꼬끼리 꼬 다섯 바퀴 정울링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정울링 하나 둘 셋 고 하나 둘 셋 고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거의 열 번 강을 했습니다 페이드 아웃 와 졸라가 안 나와 아아 아아 아 지금 부들부들 떨려요 지금 힘들어요 이런 버티 테스트 지금 진짜 힘들겠다 하나 둘 셋 다섯 바로 가야죠 바로 가야죠 자 이거 인정이야 한 바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야 엘리멘트 했어요 엘리멘트 방탄소년단에 아악 번째낸트 엘리멘트